우리가 리뷰했을 때 만난 게 몇 년 전이죠? 2년 전? 3년 전? 코로나 전이잖아요. 어쨌든 입맞춰본 경험이 있으니까. 어우.. 충분히.. 야.. 그게 또.. 물도 맞추셔야죠. 저희가 또 시대에 걸맞춰서 스마트 보드 다른 유튜브와 다른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인.. 저는 스튜디오를 빌렸나 했어요. 만들었습니다.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. 아니 그러니까. 저도 여기 고용당하면서.. 형님. 요즘에 그 더글로리 보셨어요? 더글로리 봤죠. 저랑 같이 칼축춤 망나니가 필요해요. 아 진짜? 형님 좀 망나니 한번 대주세요. 아니 난 충분히. 난 인간이 망나니예요. 지난밤에 일어났던 야구 이슈 때문에 잠을 못 잤거나 야구를 안 봤거나 그렇죠. 야구 관리 이슈가 궁금하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시원한 홈런처럼 한방에 배우실 공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깔끔하게 정리. 네. 모든 이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자 약속드리는데 구독해서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. 저희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. 기대도 될 것 같고요.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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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! 간다! 간다!